앞으로 어쩔 셈이냐 정말. 뭐 CF 위약금 좀 물어주고. 아 몰라요. 아파요. 아파? 아파했어? 아이고 천재네 우리 아들. 어린 너 안 닮았어. 너너 하지 맙시다. 애 포든 됐는데 내가 뭐가 돼. 그럼 뭐라고 그러냐? 그럼 차차 고민해봅시다. 진우야. 네? 고미 아빠가 너라서 참 다행이다. 좀 느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? 감동이긴 하다. 노래 불러줘요. 성시간보다 잘 부른데 알까 소희씨가? 아이고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. 아 진짜야. 노래 불러줄 때까지 귀찮게 한다. 네? 아니 뭐야. 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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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쏟아. 안녕. 배신자. 형 말 잘한다며. 왜 거짓말 했어. 아이고.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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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이거 내가 줄게. 가다라야. 나 영국 가는데. 형과 선물 안 사 올 거야. 조수야. 조수야. 거짓말쟁이. 안녕. 잘 갔다 와. 조수야. 조수야 안녕. 조수야. 조수야. 나 아파. 어 왔어. 잠깐만. 갑니다 이거. 많이 배우고 같이 해. 자 자. 먹어봐. 사표만 했어? 음 맛있다. 당장 그만두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. 그만두면 코딱지 마나 가게에서 뭐 먹고 살아. 집도 없으면서. 아니 나머지 대출금은 내가 갚는다니까. 어느 세월에. 이 오빠를 못 믿나. 맛있다. 많이 먹어. 저기 아 이거 장어 좀 먹어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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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난다. 힘이 나? 힘이 나? 응. 너무 고마워. 깜짝이야! usage. 의지노 씨. 연기를 못 하면 액션이라도 잘하든지 이러니까 내 작품 욕먹는 거 아냐. 멋있게 말하는데 왜 그래. 야 진우야 좋아 좋은데 우리가 이 이걸 좀만 더 이렇게 리얼하게 어? 뭘 더 리얼하게 해. 지금 딱 좋구만. 그렇죠. 딱 좋은데. 그래 우리. 알았어요. 다시 한 번 가시죠. 아까 마지막에 여기만 한 번 더 할게요. 자 한 번 갑시다. 오늘 니네 아빠 좀 멋있다. 자 슛. 메디. 로레인. 32에 3에 2. 액션.